안녕하세요.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중국 북부와 일본 열대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점차 기압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남부와 남부 일부 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단파고리 동북동진에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한반도를 지나면서 지상기압골 발달을 지원하겠으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발해만 부근에 약한 단파고리 오늘 후반에 우리나라를 지나가겠으나 하층이 건조하고 한기 지원이 약하여 불안정은 다소 약하겠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지역에 한기를 동반한 단파고리 내일 새벽에서 낮사이에 북한을 통과하겠으나 하층이 건조하여 불안정을 유발시키지는 못하겠고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는 찬 공기가 남아여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부와 상해 부근에 단파고리 위치하면서 수빈역이 중국 내륙으로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빈역은 동진 또는 동북 동진하여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한반도를 지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부와 일본 규슈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또한 상해 부근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해상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해상으로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북상하면서 남부지방 강원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경상남도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상층 능이 영향으로 지상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건조역이 점차 남동진하여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